피씨오일, 어유, 피씨오일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 피씨오일에는 여러가지 이점이 있고 건강의 다방면으로 좋다. 한마디로 피씨오일은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및 활력을 선사한다. 피씨오일의 건강상 이점 덕분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메가 마이너스 3 및 오메가 마이너스 6 지방산 섭취를 위해 피씨오일을 섭취하지만 피씨오일에는 다른 건강한 영양소도 함유되어 있다. 피씨오일의 주성분 피씨오일의 대표적인 영양소는 비타민 A, B, C, D이다. 이 영양소들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생선을 먹는 것이다. 영양가가 가장 높은 어류는 다음과 같아. 통조림 정어리 참치 청어 고등어 연어 송어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이러한 생선을 섭취하거나 보충제 또는 기타 식품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기타 식품으로는 아미씨, 치아씨 그리고 호두류를 든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다양한 음식에 함유되어 있으며 피씨오일 함량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건강상 2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오메가 3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성장관 외 기능을 최적화한다.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부족하면 관상 동맥 질환, 암,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다. 피씨오일의 5가지 2점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피씨오일의 대표적인 건강상 2점을 알아보자. 1. 아이들에게 아주 좋다 어린 시절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빠른 속도로 몸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그 만큼 질병과 장애도 흔한다. 이때는 피씨오일이 확실한 효과를 줄 수 있다. 피씨오일을 섭취하면 아이들의 중추신경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뇌를 보호한다위에서 언급된 이점에 근거하여 피씨오일을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나, 이들 뿐만이 아니다. 누구든 나이에 상관없이 피씨오일을 규칙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피씨오일의 섭취는 뇌를 보호한다. 2. 뇌출혈과 동맥 차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피씨오일은 또한 높은 콜레스테롤과 당뇨병에 좋다. 3. 피부에 좋다 특히나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 식단에 피씨오일을 추가할 것을 권장한다. 2000년 오일은 단순히 보습에만 좋은 것이 아니다. 가려움증, 건선, 여드름들의 문제를 치료하는 도움을 준다. 피씨오일은 국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 해당부 위에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발라주면 된다. 4. 관점염 치료에 효과적이다. 피씨오일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류머티스 관절념을 치료하는 것이 다. 피씨오일은 염증 감소를 촉진하기 때문에 관절념의 자연치료제로서 작용한다. 특히나 아침 시간에 흔한 관절 경직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피씨오일이 즉 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피씨오일의 효과를 보려면 어, 늦정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섭취해야 한다. 5. 심혈관계를 강화한다. 피씨오일은 심혈관 건강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준다. 가장 대표적인 효과 중 하나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피씨오일은 동맥을 맑게 하고 플라크와 축적된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막혀있는 동맥혈과 과도한 지방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피씨오일의 이점은 무한하며 건강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게다가 피씨오일이 함유된 생선 섭취는 살을 빼거나 채, 중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좋은 방법이다.